며칠 배 작가님께 정말 미안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회장님. 그 얼굴에 붉글붉긋한 그것들은 전부 뭐죠? 아, 이거, 이거. 혹시 몹쓸 병에 걸리신 건 아닐 텐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사지를 잘못 받아서. 마사지요? 회장님께서도 마사지를 하세요? 아니, 그게 저 어떻게 우리 배 작가님께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한번 해봤는데 이 지경이 됐지 뭡니까? 예, 빨리 나오셔야 될 텐데. 하루 이틀면 없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참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말씀 뭐죠? 요즘 미안한 게 많으시다고요? 아유, 이러지 마세요, 연주 씨. 제 마음이 철렁합니다. 회장님께서 저한테 뭘 섭섭하게 하셨는지 그거는 알고는 계신 거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이렇게 더 쓰리고 아픕니다. 사모님이랑 각방 쓰신다는 거 진실이세요? 연주 씨. 제가 부담스러우시면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서로를 알기 전으로. 배 작가님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연주 씨 손가락 쌓여서 숨쉬는 연필이 되고 싶습니다. 네? 항상 연주 씨 손가락 쌓여서 연주 씨가 쓰는 글 따라 마음따라 함께하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풀어보시죠 한번. 전 그러시다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담가는 선물이면 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 압니다 연주 씨 마음아. 우리 배 작가님 마음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뭐야?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만년필로 좋은 글 써라 그런 뜻이죠? 예, 마음에 드세요? 그럼요. 회장님께서 비싼 선물 하셨더라면 전 못 받았을 거예요. 부담돼서. 제가 안 줘 연주 씨 마음.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네, 안 줘요. 네. 네. 할머니, 나 사이다 하나만 따주라. 가만히 써봐. 천 원 오고, 이 천 원 오고, 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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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원. 맞지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유, 얘 뭘 달라고? 아우 속 답답해 죽겠어 사이다 하나만 따달라고 아이고 속이 왜 답답해 오빠 만나러 간다면서 할머니 할머니도 내가 무습해 보여? 무습기는 신기하지? 아우 농담하지 말고 왜? 너 오빠 너한테 웃을 때?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달랑 만년필 하나를 선물하냐? 사람이 쫀쫀하게 만년필? 그리고 요즘 작가 중에 만년필 글 쓰는 작가가 몇이나 돼 아니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선물을 나한테 꼭 해야겠어? 아우 회장님 방금 전까지 어떤 분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가셨습니다 왜? 회장님 땅 중에 사고 싶은 땅이 있다고요? 누가? 내 옷 진이래나 뭐래나 무슨 옷 만드는 회사에서 나왔다는데요 땅은 사겠다고? 내 땅은? 들어오시는 대로 꼭 만나 뵈야 된다고 이쪽으로 전화 좀 달라고요 기다리고 있겠답니다 얼굴 이런데 누굴 만나? 야 영군 얘는 아직도 콧백이도 안 미쳤어? 예 어이구 찐 잘 되었습니다 고객님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뭐하는데? 어제도 저기서 저러고 하루 종일 있었다면요 죄송해요 웬만하면 데이트 좀 해줘 뭐? 어? 네 여보세요? 애비다. 아직 안 끝났냐? 아버지? 회사 앞까지 웬일이세요? 아버지. 애비가 못마땅하지? 못마땅할게다. 너희들 보기에 못마땅할게. 힘드실까봐 그러죠. 그리고 아버지. 형이나 저나 장성한 아들이 둘씩이나 있습니다. 신문을 돌리건 우유를 돌리건 형이나 제가 해야지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세요. 뭐래도. 내가 뭐래도 안하면 마음이 깎아가고 불편해서. 맛있다 먹어라. 네 마음이 무엇이 불편하다고 하니 내가 안하마. 애비든 늙으면 자식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니가 하지 말라면 안하겠다. 아버지. 이왕 니가 알게 돼서 니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소. 형 둘이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속상하게 해드렸네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주일만 더 하기로 했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그래. 고맙. 고맙습니다. 아이 뭘 봐. 그냥 아무런 맛이 안 보네. 아 커피요? 네 커피. 헤이즐넛. 야. 너 수진이 잘라. 뭐? 니가 실찬이잖아. 니 마음대로잖아. 야 그게 왜 내 마음대로야. 그리 수진이 왜 잘라. 일 잘하고 있는 애를. 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래. 내 말을 잘 들어서 나쁠 게 없대니까. 아니 그. 아니 앞뒤 순서를 잘 맞춰서 얘기를 해봐. 무슨 소린니. 몰랐는데 수진이하고 나하고는 진짜로 사촌지간이야. 진짜로? 그리고 난 니 본부장이랑 결혼할 거야. 야. 야. 야 너 그거 무슨 소리야 그거? 수진이 잘라. 내 말 못 알아들어. 너 내가 니 본부장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선 봤어 니 본부장이랑. 니 본부장 장현태. 그래 그래 장현태. 그 집 엄마랑 우리 엄마랑 대학 동창이야. 그래? 결혼할 거야 우리. 그래? 너 오늘 찾아와서 내가 너한테 지금 한 얘기. 너 수진이 지금 죽는다 나한테? 아니 근데 그 너하고 수진이하고 진짜로 사촌이야? 그렇다니까. 아니 근데 수진이는 왜 걸고 넘어져 니가? 짠란한 마라. 그게 아니고 유학 보내준대 우리 엄마가. 유학? 하여튼 너 나한테 앞으로 전화 자주자주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보고해. 뭘? 뭐든지. 어 야. 어 지금 들어왔어? 친구 왔다고? 누구? 아 이거 뭐냐? 본부장님이 주셨어. 얼굴에 바르라고. 아 그래? 난 지금 퇴근하려고. 어어. 아 뭐 다 퇴근했나? 다들 봉제실로 내려왔어. 어어. 어어. 너 왜 그래? 뭐가? 왜 그렇게 얼떨떨해?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야 너 유학 가니? 아니. 아니. 아니냐고? 누가 그래? 너 미리랑 사춘이냐 근데? 응. 진짜로? 응.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냥. 그럼 너 진짜로 유학 가냐? 아니야. 내 형편에 유학은 무슨. 그럼 미리가 결혼한다는 건 뭐야?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다. 너무 입사다 나. 야. 퇴근해라. 퇴근해. 야 미리 결혼하는데? 어. 퇴근해 퇴근해. 내 얼굴 재밌었죠 오늘? 어. 알로에 잘 바르고 자. 그래. 내일 보자. 그래 그래.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